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반발한 데 이어 우리군의 사격 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국방부가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 수위의 형식인 정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대북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도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7일 실시한 우리군의 훈련에도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